여기 다운로드 보이시나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인데요. 위에는 포터블, 위에는 데스크탑. 얘는 비용을 내야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휴대용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프레즈에서 작업이 완료되고 휴대용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휴대용 파일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발표와 프레즈로 가지고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입니다. 얘를 휴대용으로 저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수정, 업로드가 안 돼요. 그냥 발표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 유머와 상관없이 쓰실 수 있지만 발표만 하시는 겁니다. 예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이 압축 형태, izip으로 떨어지게 돼요. 압축 파일로 나오게 되고 압축 파일을 풀면 폴더가 생기겠죠? 그 폴더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폴더를 풀면 두 개의 폴더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되어 있는데 얘네 세 개가 묶여있는 이 폴더 덩어리를 가지고 다니셔야만 어디서든지 프레즈를 가지고 발표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수정, 편집, 업로드 안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데스크탑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계정을 이용해서 쓰셔야만 인터넷 유머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프레즈를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발표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처음 가입하셨으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화면을 쭉 올려보시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함 있으시고 성함 클릭하셔서 로그아웃을 먼저 해주십시오. 일단 로그아웃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옆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발표 자료 중에 혹시 개인정보나 중요한 내용들,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 계정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인조이 계정이죠. 아까 가운데 부분으로 등록을 하셨죠. 걔는 거기서부터는 프레이빗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퍼블릭, 일반 계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100% 공개예요. 자료가. 그런데 교육 계정, 인조이 계정부터는 파일을 보호하실 수가 있고 그 보호 설정하는 게 여기입니다. 비공개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비공개, 퍼블릭, 공개. 퍼블릭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공개 재사용 가능은 누구든지 보고 이 파일 갖다 써라. 복사해서. 파워포인트 템플릿 파일 받아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해서 쓰시는 것처럼 이걸 해놓으시면 이 프레이즈 파일 전체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습 파일로 제가 url을 하나 드렸는데 저도 똑같이 로그아웃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저도 안 되니까 이렇게 특정한 url을 공유를 받게 되면 이 밑에 복사하기라고 나옵니다. 해당 프레이즈 파일 밑에 그래서 이 복사하기만을 누르시면 이 해당 파일을 지금 이게 세 개의 지도인데요. 이 파일을 내 프레이즈로 바로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에 탐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사용자가 공개를 해놓은 부분은 복사하기를 통해서 파일을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즈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패스 그리고 투명 프레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패스를 찍고 그 패스를 통해서 화면을 순차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